3월 5일 일본 동북지역 산리쿠에 역에서는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산리쿠에 역의 지진은 1년 만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3월 6일에는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월 1일에는 쿠린열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월 달에는 2월 22일 오키나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2월 18일에는 동북지방 미야기연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5일 동북지방 산리쿠에 역의 규모 5.0의 강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또한 2월 18일에 동북지방 미야기연의 규모 5.2의 강진이나 3월 5일 동북지방 산리쿠에 역의 규모 5.0의 강진 모두 약 1년 만에 강진입니다. 그리고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시간에 3번의 연속 지진이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3월 5일 동북지역 산리쿠에 역의 지진 이후에 미야기연에서 갑자기 지진이 증가한 것입니다.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연속으로 3번의 지진이 12시간 동안에 발생한 것은 작년 4월 18일에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3연속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작년 4월 18일에는 15시간 동안 3연속 지진이었으므로 지금과 비슷합니다. 작년 4월 18일에 미야기연에서 연속 3번의 지진 이후에 5월 1일에 진도 5강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카라엘도에서 250번 이상의 군발 지진도 발생하였습니다. 최근도 도카라엘도에서 하루에 6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작년 4월과 5월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작년과 같은 흐름이 된다면 미야기 앞바다 3연속 지진과 진도 4가 발생을 2주 내에 있으므로 언제라도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동북지역 미야기, 쿠쿠시마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월 2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고 지진 횟수의 감소도 일주일에 4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뉴질랜드의 지진을 보면서 2016년도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살펴보면 2016년 11월 13일 저녁 8시경 뉴질랜드 제2의 도시인 크라이스터치 북동쪽 91km 지점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은 크라이스터치는 물론이고 뉴질랜드 본토의 거의 모든 곳에서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남섬 동부해안가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실제로 높이 2m의 쓰나미가 몰려왔고 수백 채의 건물들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관광객 1,400여 명의 발이 묶였으며 사망자는 2명이 그치는 등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주요 간선도로가 파괴되는 등 피해복구비만 최소 수백억 뉴질랜드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의 지진에 대하여 4월에 있었던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의 영향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11월 13일에 발생한 후에 9일 후인 11월 22일 오전 5시 59분경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지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동북동쪽으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으로 추정되며 진원지가 해역이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으며 최대 3m의 쓰나미 발생이 예측되었고 쓰나미 경보는 진원지인 후쿠시마현의 3m 해일경보, 그 외 인근 현인 이와태현과 이바라키현, 미야기현의 1m 해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인 것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뉴질랜드에서 규모 7.8의 강진 발생 9일 후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에서의 규모 7.4의 강진은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보다는 뉴질랜드의 영향을 받은 강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2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일본 후쿠시마에서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